대종경 제10신성품구장 대종사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은 생각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가 제자들이 사르기를 심히 간절하더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리라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다이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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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